북런던의 축구팬들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다가오는 8라운드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뜨거운 활약이 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수많은 인상적인 장면 중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의 돋보이는 활약이 도드라집니다. 그의 최근 트리플골과 멀티골은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리버풀전에서의 그의 선제골은 유튜브 조회수로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토트넘은 공식 채널에서 팬들에게 9월의 베스트 골 후보로 손흥민의 골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의 아스날 대전 득점과 함께 그의 헤트트릭이 주목받으며 9월의 최고의 골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차세대 스타로 부상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팀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등극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향해 팀의 질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손흥민의 컨디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토트넘의 대표 스타이자 현대 축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그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스날전에서 출전하던 중 부상을 입은 키 선수가 리버풀전에도 고집하여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이에서 아픔이 느껴졌고 결국 그는 교체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한국 국가대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부상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걱정에 대응하여 팀의 부주장 로메로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토트넘이 현재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안도의 숨을 쉬게 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이 선수단과 완벽하게 융합되면서 지난 시즌의 힘든 날들과는 대조적으로 팀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전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몇몇 선수들도 그 존재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령 매체 텔레그래프의 축구 전문가 제레미 윌슨은 토트넘의 현재 흐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연계와 시너지는 유럽의 여러 감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그들은 이를 분석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맞이하며 걱정과 의문을 낳는 시작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지휘자와 그의 조력자 그리고 그들의 그라운드 위에서 펼치는 스펙터클한 플레이는 팬들의 응원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팀의 리더인 손흥민은 그라운드 내에서 선수들을 통솔하며 진정한 주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리더십 발에 토트넘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영국의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손흥민, 팀의 주요 공격수가 아스날전에서 사소한 부상으로 경기를 조기에 끝내야 했던 것은 분명 아쉬웠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결장이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많은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손흥민의 건강을 우선시했고 그의 투명한 선수 관리 방식은 극찬받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간의 대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주목받았습니다. 풀전에서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선제골을 터뜨린 후 상처와 피로가 눈에 띄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를 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해 그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에는 감독의 선택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경쟁은 숨가쁘게 이어지는 장기전임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냉철한 선택이 일리가 있음을 모두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테 감독 체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기에 외신에서는 토트넘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한 케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골러키에 목말라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제임스 메디슨의 행동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의 호흡에서 그의 선택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팬들과 외신은 그를 두 번째 케인이라 부르며 그의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 대신 슛을 택한 순간 그의 판단이 팀의 승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빈번해졌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부주장이 최근 팀 내 의견 충돌과 팬들의 걱정을 덜어내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국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로메로는 토트넘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지금 이 팀에서 뛸 때 얼마나 행복한지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몇 팀에 대한 열정과 행복을 표현했다. 또한 팀에는 손흥민이라는 훌륭한 선수가 있고 그의 리더십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팬들의 불안과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이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손흥민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태도가 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히 언급하며 팀의 안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게 했다. 로메로는 또한 팀 내에서 이릭 다이어와의 트러블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다이어에게 공개적인 일침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토트넘 호스퍼의 강인한 수비수와 부주장이 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에 대해 조명하며 축구팬들과 공동체 사이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의 발언은 팀의 복잡한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추구하며 팀에서의 유연성과 전략적인 접근이 어떻게 훈련장에서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로메로는 다이어에 대한 피드백에서 노력과 헌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공유한다. 내가 그 자리였다면 연습과 팀워크에 최선을 다하며 스타터로서의 자리를 확실히 할 것이다. 불만이 여럿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팀 내 일부 선수들도 익명을 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이언은 훈련 중 감독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손흥민에게 고의로 패스를 하지 않았다. 사실, 메디슨도 시간이 흐를수록 손흥민과의 화합을 점차 무시하며 그들만의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메디슨, 영국 축구 국가대표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 눈길을 끕니다. 그가 손흥민, 손세이셔널과 나란히 뛸 때 그는 밝은 미래의 별로 떠올랐습니다. 두 선수의 케미스트리는 메디손이라는 별칭으로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욕망은 그의 팀워크를 해치는 듯 보였습니다. 메디슨의 국가대표로서의 성적은 그의 클럽 경력과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불안정하며 자신이 솔로 플레이를 할 때에는 그 능력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국가대표로 뛸 때의 모습은 그다지 눈부시지 않았다. 그의 실력이 정점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독립적인 플레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편으로 토트넘의 황제로 불리는 손흥민은 팀 내에서 그만의 명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 선수들에게 빛나는 별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특히 이전 주장 해리 케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팀에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케인의 이적과 메디슨의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이 이끄는 팀 내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없이 메디슨과 케인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그리고 손흥민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재조명합니다. 메디슨은 손희의 곁에서 많은 골을 넣고 이달의 선수로도 여러 번 선정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혜롭다면 메디슨이 기회를 얻기 어렵다면 그를 벤치로 보낼 것이다. 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팬들을 위해 메디슨이 자신의 욕심을 좀 줄이고 팀워크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큰 클럽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불협화음 없이 경기에 집중할 시간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